영신과 범팔에... 오마이 갓? 오마이 갓입니다. 영신과 범팔에 오마이 갓! 이 킹덤에서 더 유명한 게 이 모자죠? 어 맞아요. 모자쇼라고 갓 뭐 이런 거 없죠?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모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흥립입니다. 흥립! 지훈이 형이 멋있어요. 저 정도 돼야 쓸 수 있는 성비들이 쓰는 모자입니다. 아무나 쓸 수 없는 거니까? 그럼요. 신분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외출용. 이게? 예. 손님을 대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모자죠. 저 같은 어떤 이런 천민을 대할 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어떤 대감님이 오시거나 야 너무 많이 난다. 두 번째 사모임. 나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봐요. 반려가 관복을 입을 때 일종의 근무복입니다. 아 이러고 놀아 이렇게...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인자 놀리는 거야. 서민들은 혼례를 할 때 썼다고 합니다. 통과기 결혼할 때는 이풀이 두 개라고 합니다. 재혼을 한, 이걸 하나를 이렇게 뗀대요. 그래서 불을 하나만. 아 진짜? 불이 같기도 하고... 이건 정작관이라고 합니다.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. 시원할 것 같습니다. 본 기억이 나요. 5천 원짜리 지폐에서 다녀요. 사이즈가 안 맞네. 모자 잤네. 킹담에서는 승용이 형이 그렇게 버리겠어. 지위가 높을수록 이게 층이 올라간대요. 아 점점 이렇게... 좋아요. 사실 제가 이런 모자를 쓸 일이 없는데 진짜 괜찮아요? 좋아요. 주립입니다. 주립. 사람들이 아마 많이 궁금할게요. 이게 무슨 털이냐. 호엉으로 만든 건데 그 중에 이제 내금이장 모자예요. 이게 굉장히 멋있었어요. 군사들이 막 달리면서 쓰면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불편하거든요. 이거 싸울 때 근데 끝까지 이걸 지켜야 돼. 지금 앞에서 멋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. 아니 털이 지금 딱 써가지고 조용히 해. 근데 이게 또 군사가 쓰던 거라서 권팔은 사실 쓸 일이 없었던 거 같아요. 아 좋아. 싸우고 엄청 잘해요. 아 난 숨기고 있어요. 시즌2에서 아마 기대를 혼날 거예요 나한테. 아 저를요? 아이 그럼요. 아니 왜 이렇게 무거워? 전립이라고 아 제가 썼던 거예요. 싸울 전 삿간리메. 하금 무관은 이제 돼지털로 돼 있고 그러니까 돼지털이에요. 굉장히 멋있어요. 보이세요? 화살로 보호대주로 백종원 씨 나왔어요.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. 배달이 뭔가 이렇게 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써보세요. 지금은 방탄조끼 같은 거. 야 뭐하는 짓이야?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 아프지? 저희 다음은 조총을 좀 갖다 주시면 하나씩 써볼까요? 시즌2에도 또 모자도 나오고. 네. 기대도 될 만한. 저 싸움 엄청 잘해요.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좋아요나 어떤 구독. 형 아직 누르신 거? 여기 있잖아요. 안 그래요? 딱 궁금하신 점은 또 댓글로. 싸움 엄청 잘해요. 써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영신과 벙팔의 오마이 갓. 잘하는데? 하하하하하하